오늘 은혜 받고 성취된 하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나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한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샬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여 오로지 기도해 힘쓰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올인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봐도요 승리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보면요 가장 첫 번째로 복음 하나로 행복했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고요. 나는 복음 하나, 하나님의 주신 이 언약 하나로 만족하는 삶은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봐도 그렇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한 다윗이 많은 어려움과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만으로 완벽한 행복과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핍박을 받으면서도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난 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현실 때문에 좌지우지 되면 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일을 못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원치 않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 하나로 내가 행복한 축복의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것이죠. 복음으로 행복한 이들은 항상 전도로 방향을 맞췄습니다. 복음 하나로 완벽한 답을 내리니까 그들의 방향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생명 구원하는 그 길, 말씀이 성취되는 그 길에 하나님 내가 걷고 싶습니다. 라고 항상 발을 맞춰 걸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요즘 말하는 70제자의 그 길로 연결시킨 것이죠. 나의 삶, 나의 업, 나의 친구들, 나의 만남, 심지어 나의 후대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로 연결시켜서 걷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행복하고 기도로 방향 맞추고 전도로 방향 맞추고 그리고 뭐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고백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여호와는 나의 칼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이게 다 무슨 고백이겠습니까? 그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사람을 절대 의지하지 않는 그런 고백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친구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고백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최고 장군들을 붙이셨고요. 최고 제자들을 붙이신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사람들과의 만남도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봐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 친구들을 딱 준비해 주셨어요. 다니엘과 함께 기도의 언약에 이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팀들을 주셨고요. 하나님 모세에게도 여호수와 갈렙 같은 제자들을 준비해 주셨고요. 바울은 말할 것도 없죠. 가는 곳곳마다 제자가 준비되어 있으며 아예 항상 함께할 수 있는 전두팀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전혀 이분들의 삶을 보면요. 동기도 없었고요. 이분들은 그냥 원약 하나 붙잡고 보금 하나 때문에 전두에 방향 맞춰서 기도로 힘 없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올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그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올인 할 수 있도록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답을 내려야 될 것은 그리스도로 결론입니다. 12절 보면 제자들이 감라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지금 마가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40일 동안 지금 예수님과 함께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지금 완전히 각인된 사람들이 그 각인된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린 것이죠. 전에는 문제 오면 돌아서고 문제 오면 낙심되고 넘어지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과 40일을 함께하면서 완전히 각인치실 뿔이 모든 것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제는 자기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의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자들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 완전 모든 것을 누리는 120명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 120명의 모임이 모여서 하나님께 최고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자들의 모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임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하는 다윗과 바울 같은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게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는 것. 올인 오직 그리스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오직을 붙잡았다는 것은요. 다른 것을 다 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냐고 붙잡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렸다는 것은요.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속이려고 하는 그 문제, 그 갈등, 그 걱정이 이제는 그리스도 결론 내리고 나니까 나에게 문제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얘기 많이 듣잖아요. 지금 다락방 이 모임에 모이면 안 돼요. 이 모임에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못 박혀 로마 그린 통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현실과 사건을 다 본 제자들이라면 지금 잠깐 몸을 서리고 모이면 안 되는 현실이라는 걸 여러분도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계산도 안 할 정도로 그리스도로 답을 내린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되겠습니다. 당장 보이는 그 현실 문제 앞에 여러분들 오늘 새벽부터 고백하세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나의 가진 그 미래 걱정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내가 할 것은 오직 이 전도자의 길을 걷는 것 그거 하나뿐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올바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결론 내려서 한 발짝 한 발짝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두려웠겠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으로만 듣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각인뿔이 채질된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구나 그 답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4시에 저희가 트리라운지에서 김포 트리라운지에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또 이제 여기 본데 12시, 10시 예배, 12시 예배 다 드리고 이제 트리라운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다 마무리해서 이제 집으로 오는 길에 또 제가 우리 담임조 뵈면 태워서 운전하고 이제 왔습니다. 참 피곤할 시간이거든요. 한 6시 좀 넘어가지고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막 운전하는데 막 좀 눈이 가물가물하고 정신 차려지 하는데 제가 이제 트리라운지가 태원 다민족들이 누구냐 그 귀신 들렸다 치유받은 친구 지금 암투병 중인데 막 더 지금 막 치유받아가지고 폐암 4기 막 의사는 3개월 끝이라는데 이 사람은 더 성형추만에 지금 8개월이 지났거든요. 더 성형추만에서 막 매주 예배 나오고 그리고 또 우리 부국장 하시는 우리 다민족 우리 3명이서 같이 왔는데 3명이서 포럼을 하는데 저는 운전만 하고 있어요. 3명이서 포럼을 하는데 야 하나님 우리를 바꾸셨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앞으로 우리 예수님 위해서 살자 막 셋이서 막 포럼을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잘 들으면서 저도 이제 행복해가지고 잠이 다 깨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운전하고 갔는데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결론내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응답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야 내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됐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 값진 복음을 알게 됐지? 그거 한 분만 묵상하면요 내 모든 걱정 근심들이 얼마나 내가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붙잡혀 있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거 문제도 아닌데 내가 여기 붙잡혀 있었구나 걱정도 아닌데 내가 지금 이거 걱정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복음, 구원,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향한 오올린 첫 번째 걸음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로 결론내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로 결론내린 사람들에게 오는 응답이 뭐겠습니까? 바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결론도 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보니까 15절에 보면 한 총 120명이 모였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120명의 모임 세상을 바꾸는 모임이 됩니다. 이 120명의 모임 전색을 향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발걸음의 모임이 된 것입니다. 솔직히 알았을까요? 이 120명이 앞으로 다가올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아마 몰랐지 않았을까? 알았다면 다 왔겠죠. 야 나도 나도 우리 메시지 들을 때 막 줄 서가지고 어쨌든 막 앞에 앉으려고 지금은 막 통 배어있지만 어쨌든 앞에 앉으려고 막 다 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인들 보면 가치를 알고 오시잖아요. 아마 이분들이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때는 이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그 정도 계산도 안 하는 것입니다. 뭐겠습니까? 그때 그 시간 당장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하고 그 원하시는 곳 현장에 와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원약을 붙잡아 모인 그 120명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말 그대로 과거에다 모든 결론을 내린 사람들 정확한 함의 계획을 본 사람들이죠. 여기 모인 사람들 뭐 베드로만 봐도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바로 전에 예수님 세 번 부인했어요. 벌써 최고 오른팔된 제자가 예수님 세 번 부인하고 아이고 낚신다가지고 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런 베드로 또 여기 보면 셀롯인 시몬이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분도 있지만 셀롯이라는 사람들은요 정치적인 부류의 어떤 한 정치적인 부류 하나로 로마가 로마를 로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군인들을 우리가 힘으로 밀어내자 이런 파들이었거든요. 아주 거친 사람들이에요. 막 데모하고 싸우고 이런 일에 앞장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치유받아가지고 예수님 제자가 되고 뭐겠습니까? 과거에 묶여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과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저런 사람이었는데 보금은 그 어떤 누구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과거에 묶여있지 마세요. 보금은 내 과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게 하는 게 보금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과거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셨구나. 과거에 정확한 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무슨 답을 가지고 있었을까? 현재에 관한 완벽한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위드 인만웨 원리스에 대한 결론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실이 어렵고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어떤 것도 현실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당장 답이 안 보여도 돼요. 뭐만 기억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언제 토요일 오후에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왔는데 아이들이 없더라고요. 아이들 어딨냐 물어보니까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고. 그래서 막내가 다섯 살이거든요. 부모 아무 어른 없이 놀고 있다는 거. 저는 미국에서 자라난 이걸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러면 부모 경찰이 잡혀가거든요. 아이들 보호자 없이 이렇게 놀면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나가서 애들 보겠다고 놀이터에 갔는데 멀리서 보고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다섯 살짜리가 누구 공을 이렇게 툭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 땀 5학년 6학년 형들이 와가지고 넌 뭐야 하면서 야 주워와 깡패가 따로 없어 야 이리와 공 가져와 흙을 막 발로 흙을 애기한테 막 차면서 애를 겁을 주면서 그러면서 막 하려고 하더라고요. 멀리서 있다 제가 야 야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5학년 6학년 애들이 놀래가지고 저를 쳐다보니까 딱 봐도 아빠거든요. 제가 야 뭐 애를 그렇게 무섭게 하면 안 되지 부드럽게 얘기했습니다. 자 착하게 살자 애들아 이렇게 쓰다듬어져 같이 얘기해줬는데 우리 막내가 저를 보자마자 뭐랄까요 자신감의 눈빛이 착 생겨라 아빠 왔다 이거요 아빠 아빠 걱정할 거 없다 그러면서 또 이제 막 난리를 치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느낀 게 그래 아빠 한 명 와도 저렇게 담대해지는 게 아이들인데 우리가 누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까먹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은 그런 깡패 같은 사람들 보내시는 거 우리 근처로 좀 기억하라고 문제를 이렇게 좀 허락하셔가지고 좀 한번 흔들어 넣고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끔씩 또 그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드 위드 인만의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이요. 여기 모인 120명의 특징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결론을 다 내렸어요. 그러니 계산이 없이 이 현장에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비로소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과거 현재 미래 결론 내리니까 이제는 드디어 세 번째로 하나님에 향한 올인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갇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뭐겠습니까? 오징에서 올인 한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들을 누릴 수 있는 증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폐암사기 싸우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다민족 성도님이고요. 처음에 제가 듣고 우리 김용길 목사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우리 이런 친구가 있는데 혹시 금요회배 때 한번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훈쾌해 그럼 좋지 하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사진하고 기도 제목을 드렸어요. 저는 그게 김용회배 기도할 때 그 사람 얼굴하고 사진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동적이 그래서 같이 막 기도했죠. 그 친구도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난 후에 저한테 하는 고백이에요. 자기가 금요회배를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데 자기 얼굴이 탁 나오고 그 기도 소리를 듣는데 너무나 감동이었대요. 자기는 예원교에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이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다음부터 힘을 얻고 이 사람이 나도 언약 붙잡고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3개월 산다는데 8개월이 지나가서 지금은 뭐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 더 성경추만해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새벽에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주신 그 기도를 지금 하러 와 나오셨잖아요.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올 인 했습니다. 올 아홀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였으면 모든 것을 바꾸는 올 체인지에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현장에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에 주신 그 기도재만 붙잡고 오늘 새벽에서도 정말 기도해 주세요. 그 죽어가는 영혼 현장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천군을 운지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향한 참된 올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